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어디였더라? 어디였는지 까먹었어 어? 여기 아까 거기잖아 키가 필요한데 어 이거 키 여기있나? 아 건전지구나 죽일 방법이 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암레시아하고 비슷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 열쇠를 얻어야지 여기서 나갈 수 있는데 저 박사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한데? 왜 저기 없지? 키가 있어야 돼요 키가 그러면 죽여야 되는데 올라가도 별거 없을 것 같아요 저기 올라가도 별거 없을 것 같아요 저기 근데 지금 상태로는 어디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오른쪽 끝방? 여기 숨는 데인가 본데? 여기 숨는 데인가 본데? 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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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인공이 들킨거야? 들킨거야? 야 이걸 왜해 여긴 아까 거기잖아 여기 아까 거기잖아 아니 그 뭐지? 모자님이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모자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셔가지고 괜찮아요 어 여기 키 있다 아이고 침대 밑 본능 아이고 튀어 튀어 아이고 아유야야야 못 도망가 아유 이게 점프를 에헤이 점프를 적이 있었구나 아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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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5 5 5 5 5 5 5 아... 이쪽인 것 같은데 아이고 으악 으악 어? 아 여기구나 음 음 음 어떻게든 어 석세스됐네 음 내려가야지 여긴 안 열릴 것 같고 음 으으아아 흐으음 흠 음... 가까이 가기 싫은데? 후... 류현님 어서 오세요 어 저기로 가는 길이 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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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세클러마니아크가 너희들처럼 그려줄 것 같았다 내 곳에 찾아봐요. 지금 담아라. 파인드... 파더... 어... 마틴 아웃사이드 밖에서... 음... 마틴을 찾으란 소리 같은데? 자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네 여긴 없구요 여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신님 어... 공포게임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알라뽕님하고 여신님 두 분 다 같이 들어오셨네 오래간만에 글쎄요 먹으려고 해놨나? 저쪽인 줄 알았는데 여긴가봐요 왠지... 숨어야될 곳이 많은거 보니까 숨으라고 하는거 같은데? 여 근데... 쓰읍... 저쪽인 줄 알아봐요 이거 참 길이... 이거요? 어... 많이 무서워요 내가 안 무서워하는 척 할 만큼 많이 무서워 제가 안 무서워하는 척 할 만큼 많이 무서워요 제가 웬만한 게임은 무서워하는데 어... 정말 무서운 게임은 안 무서워하는 척을 해요 제가 웬만한 게임은 무서워하는데 아... 왜냐면... 무서운 척 하면은... 그게... 계속 그거에 빠져들어서... 나중에는... 미친듯이 더 무서웠거든요 게임 그러다가... 꺼버리거든 나는... 나는... 다... 태워버려야 됐어 이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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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클러 시스템 스프링... 스프링... 쿨러 시스템 아... 네... 스프링클러 시스템 스프링클러 시스템 어...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지금 키라고 하는데 어... 이 쪽도 아닌가봐 이 쪽인가봐 이 쪽인가봐 이 쪽인가봐 이 쪽인가봐 이 쪽인가봐 손가락이 힙합 스타일이야? 아이고 뭐 야 잠깐만 잠깐만 가지봐봐 이쪽 여기부터 가보자 어 여기 뭐있네 어 저기 이런데 건전지가 없잖아 에이 여신님 소리 지르면 어떡해 그러면 카운트에 있는 사람들 다 놀라는 거 아니야? 아니 미스 여신 무슨 일 있어? 왜 소리를 지르고 하냐? 미스 여신 말 좀 해보라고 핸드폰은 보지 말고 어 여기 같은데 여기네요 어 워터 시스템 유 머스트 퍼스트 투 투 뭐라고? 투 벨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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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브라 벨브 두 개를 또 열어안던데요 벨브 벨브라 Bon 벨브 벨브 우리가 이 아 막다른 길이잖아 아 막다른 길이잖아 아 에이 뭐가 무서워 내가 최대한 안 무섭게 해주고 있는데 얼마나 좋아 BJ가 안 무섭게 플레이하고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하나도 안 무섭죠 아 저기 있잖아 조심조심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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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마스 세마스 아이고 여기서 뭐 하시나 벨브를 세 개를 지금 두 개를 열어야 되는데 건전지 갈고요 나 뛰어오느라 나 어디에서 왔는지 까먹었어 벨브를 두 개를 열어야되는데 벨브 두 개가 어딨는지 모르겠는데 벨결적이고 벨브 두 개가 어딨는지 모르겠어요 벨결 pewni 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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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여기..거기구네 설마 여긴 되돌아가는 길 아닌가? 밸브 두개는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여기어디에 잠시만요 에이 뭘 놀랐다고 그래 놀라는 척 하는 거지 다 알아 내가 저기로 저기에 있을 것 같아요 저기 문 닫는건 되게 방력있게 닫아 문 닫는건 되게 방력있게 닫아 그쵸 여기 밸브가 없나 여기 밸브가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밸브가 없네요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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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밸브가 밸브 흑 밸브 뭐야? 어디를 막 부신거야? 여기가 온다 분명히 온다 와요 분명히 이렇게 이쪽으로 갈테지 안오나? 오는 소리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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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운 데 있으면 안 보일걸요? 못 볼걸? 가 인마 아무도 없어 가 자 뒤들고 하나는 켰는데 나머지 하나는 또 어디 있으려나? 귀신 귀네이션을 봐야죠 아 나이스 오 어두운 데 들어가니까 못 보네 좋아 모르겠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바로 앞에서 옆에 있잖아 여기에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아까 나 왔던데잖아 여긴 없어 여기 아니야 여긴가보다 여기 여긴 것 같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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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다 미친거지 자 여기 하나 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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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node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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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엔테러스 이거 무서워하는 이유는 근처에 적이 있다는 일인데 메인 엔테러스 저기 아니야? 저쪽을 향해서 가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긴가 보네 다시 안으로 들어왔는데 건전지 없네 깜짝이야 깜짝이야 이제 가라는 대로만 가고 있긴 한데 지금 아 좋아 좋아 여기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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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오는거지?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밖으로 나가지 라고 말을 하네요 쟤도 쟤도 밖으로 나가고 싶은가 봐 저기 뭐가 있었는데? 음 추천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어? 여기 있어요 아까 봤어 어? 아 저 빛 있는데 가면 안될 것 같은데? 빛 있는데 가면 될 것 같고 빛 있는데 가면 될 것 같고 그래도 빛 있는데 가면 될 것 같은데? 헐 하 으억 으 помог 으으으음 우encia 354 killed 쟤도 허 으으음 오른쪽어 오른쪽으로 왠지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저장하는게 없어요 일단 벽따라서 가고있긴한데 비즈의 동전 좀 어서오세요 아이고 어차피 여기 어두우니까 어두우니까 빨리 움직이지만 않으면 돼 가만히 서서 움직이지만 야 너 이씨 계속 그럴래 따라오지마 인마 자 앉아 가 됐어 흐헤헤 뭐 더겠지 자 그건 그렇고 음 나 전에 건전지 없나 건전지 또 안에 들어가야돼 안에 들어가야될거 같은데 안에 들어가야될거 같은데 저기 불 켜져있는거 보니까 예예예 그런거같애 안에 들어가야될거같애 또 음 건전지다 여기가 중간정도라고요 어? 아닌데 모자님은 여기가 이제 거의 한 80%는 한거라고 했는데 85% 정도는 아 아 아 아 아아.. 그런가? 그런데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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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이곳에! 발표가 있어야 돼! 누구 있는데? 무섭다 여기 한 사람 지나갈 만한 게 있긴 하구요 저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고 이쪽은 못 가지? 당연하겠지만 가는 데가 어 이거는? 아 못 가지 여기밖에 없네요 거기 가야되겠네요 아 좁아가지고 조금 가는데 갈 수 밖에 없네 여..여기였나? 아.. 저 녀석은 왜 이렇게 자주 등장하니 진짜 한 놈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놈 있나? 왜 이렇게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지? 야 근데 건전지도 없어가지고 건전지도 없어가지고 거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위층으로 땅 어두운데로 아 얘가 문 닫을땐 되게 방력있게 닫아 사람 불안해 개실이 막 들켜도 상관없어 나는 무슨 방력있게 닫을거야 또 다른 방력있게 닫을땐 이 쪽으로 안 오겠지? 이 쪽으로 올려나? 저 앞에서 뭐 하냐? 아, 저 앞에서 거 저러고 있어. 너 진짜 빨리 안 가? 아, 이 쪽으로 온다. 자, 천천히 가자. 건전지다. 여기 열리나? 안 열리네요. 아이, 저 불안한 개실이. 죽을 거 같잖아. 아, 이거 빨리 들어가 화장실. 빨리 큰 애, 큰 거. 야, 큰 거 왜 그러지? 아, 이제 안 들어가는데? 여기 옆에 지나가면 나 공격할 거 같은데? 공격하네. 공격하네. 공격해Rhen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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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a 이 쪽으로 가보죠 절대 빨리 움직이면 안돼 열한개님 어서오세요 절대 빨리 움직이지마 나 저렇게 따라오냐 내가 오는데 가는대로 따라오는거 같애 쟤 웃긴 놈비네 내가 보이나 여기 올라가는대로있다 드디어 찾았나 올라가는대로 나 뒤에 또있지 저기로 가면 왠지 갇힐거 같애 저기로 가면 왠지 얼레? 아잇챠 이거..이거 어쩌지? 난감한데? 가진 못하겠지 이거 아잇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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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아까 근데 나 이쪽으로 가보지 않았나? 이쪽으로 가봤던 것 같은데? 나는 저는 더 무서워요.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아.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왔던 데 아닌가? 여기 맨 처음에 왔던 데 같은데? 아, 나 갇힌 것 같은데 지금? 발견하겠지? 이 정도 가까이 있는데? 어, 발견 못하네? 아, 얘는 발견해도 가만히 있는 것 같애. 버그인가? 버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 이게 또 길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 계단이다. 계단을 올라가는 데가 있다는데? 아, 여기 못 가. 야, 이제 중앙에 있어. 이제 뭐하는 거지? 그냥 따라만 다니는데? 아, 이제 따라만 다니고 뭐 안 해요. 여기 올라가는 데가 있다. 아, 여기도 아, 어떻게 올라가야 되냐? 아, 그래요? 점프해도 돼요? 어? 뭐야? 밑으로 내려왔는데? 달려서 점프해야 되나? 아,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바지 말고 인사acon단다. 이쪽으로는 지금 못 가고 이것도 못 가고 여기도 안 되고 지금 키가 필요하다는데 키가 어디 있단 소린데 그러면 건전지가 없어요 퓨즈 퓨즈가 필요하고 키가 필요하고 배터리 투기 배터리가 필요하다 배터리가 필요하다 배터리가 필요하다 배터리가 필요하다 오토иться 퓨즈 퓨즈 퓨즈를 얻었어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나 이미 들킨건가? 안 들켰네 갔나? 있나? 갔나? 갔나? 호시소라는게 뭐 서 보세요? 간거 같기도 하구요 오지마 휴즈를 3개를 구해야된다는데? 오지마 어 야 나 반대로 왔다 반대로 왔어 반대로 반대로 문을 닫았어 바보같이 가임나 아이고 잠깐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